청소와 관련된 꿈은 내면의 정화, 변화, 정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마음속에서 억눌린 감정이나 미해결된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꿈에 투영된 것입니다. 청소 꿈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꿈꾸는 사람의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정화와 정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청소를 통해 꿈속에서 불쾌하거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합니다. 청소와 관련된 꿈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청소의 대상, 상황, 청소도구 등이 꿈 해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청소 꿈의 여러 형태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꿈은 자신의 내면, 상태나 가정의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집을 청소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이나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꿈은 현재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억눌린 감정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화장실은 배설과 정화를 의미하는 공간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꿈은 내면의 감정 정화와 억압된 감정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꿈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적 상처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청소하는 꿈은 일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나 업무에 대한 정리, 불필요한 요소 제거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갈등,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직장에서 청소하는 꿈은 현재 직무에서의 불만족이나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꿈은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 감정 정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속에서 청소하는 더러운 것은 꿈꾸는 이가 실제로 꺼려하거나 피하고 싶은 문제일 수 있으며, 이를 청소함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청소 도구를 사용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빗자루, 걸레, 청소기 등의 도구는 문제 해결의 도구를 상징하며, 이를 사용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청소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사회적 관계에서 협력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사례 1업무 스트레스로 청소하는 꿈을 꾼 직장인 G씨는 최근 업무가 과중해져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회사 사무실을 혼자 청소하는 꿈을 꾸었고, 이는 그가 업무에서의 스트레스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례 2 심리적 혼란을 겪던 청년의 청소 꿈 H씨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지저분한 방을 청소하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의 내면의 불안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꿈을 꾼 후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다시 정리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며 진로에 대한 불안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례 3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청소 꿈을 꾼 주부 H씨는 최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가족과 함께 집을 청소하는 꿈을 꾸었으며, 이는 그의 마음속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바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가족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 꿈은 꿈꾸는 이의 내면 정화와 감정적 해소, 문제 해결의 욕구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청소를 넘어 꿈꾸는 이의 삶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청소 꿈을 해석할 때는 꿈속의 상황, 청소 대상, 도구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이를 통해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로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서의 문제와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해 나가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옥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다는 의미의 꿈이다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청소하는 꿈 귀인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기쁜 일이 생길 꿈이다 걸레질을 하는 꿈 자신의 인생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될 귀인을 만나게 될 꿈이다 경비원이 청소하는 꿈 경비원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였다면,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걱정이 사라지고, 기쁜 일이 생길 꿈이다 계단 청소를 빗자루로 하는 꿈 꿈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기분이 좋았다면, 금전운,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운수대통할 꿈이다 계단이 청소되어 있는 꿈 하고자 하는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얻게 될 꿈이다 귀이개로 귓속을 청소하는 꿈 귀이개로 귓속을 청소하는 꿈을 꾸게 되면, 진태양란의 처해도 옳고 그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귓속을 청소하는 꿈 방해가 되는 일이 해소되고, 소원을 충족시킬 일이 있게 된다 급하게 청소하는 꿈 조만간 특별한 손님이 찾아올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하지만, 그 손님이 좋은 손님인지, 안 좋은 손님인지는 알 수 없는 꿈이다 긴 빗자루로 바당 청소하는 꿈 사업가라면 사업이 발전하고, 사업 확장 준비를 하거나, 귀인을 만나 기쁜 일이 생긴다는 의미의 꿈이다 깨끗이 집안 청소를 하는 꿈 원붓에서 손님이 찾아오거나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됨 나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청소해주는 꿈 나의 일을 대신해줘서, 나의 일이 가벼워질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낫고 오래된 빗자루를 사는 꿈 아는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일을 고전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의미의 꿈이다 남에게 청소도구를 내어주는 꿈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좋은 성과를 얻을 꿈이다 내가 남에게 청소를 시키는 꿈 명예운이 상승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냉장고를 청소하는 꿈 꿈에서 냉장고 청소를 깨끗하게 기분 좋게 했다면, 금전운이 상승하여, 경제적으로 좋을 일이 생길 꿈이다 누군가 자신에게 청소도구나 빗자루를 내어주거나 주워가지는 꿈 고위어 명예가 높아지고, 직장과 연관된 안정, 발전, 영어가 있을 것이다 담벼락을 청소하는 꿈 남에게 어떤 일에 대한 부탁할 일이 생길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대문을 활짝 열고 물을 뿌리며 청소를 깨끗이 하는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의 문으로 실형이 통하고, 만복이 들어온다는 진조이다 행운의 여신, 발전, 교류, 배통 등의 길조이다 더러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꿈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더럽고 지저분한 방을 청소하는 꿈 미혼이라면, 결혼혼이 올라가서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귓관을 깔끔히 청소하는 꿈 귓관을 깔끔히 청소하는 꿈을 꾸게 되면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이따금 재물의 손실을 가져온다 땅을 쓸거나 청소하는 꿈 재물과 이권에서 이익이 얻어지게 된다 램프를 밝게 고치거나 깨끗이 청소하는 꿈 양심을 지켜야겠다는 표시로, 현재 자신의 양심이 위협받고 있다 불빛이 자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현재 이성, 양심 등이 떳떳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당 청소하고 쓰레기 태우는 꿈 꿈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였다면, 생활의 새로운 변화나 걱정이 사라지고, 기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마당에 쓰레기를 모아놓는 꿈 그동안 해오던 걱정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길 꿈이다 27 바당을 깨끗이 청소하는 꿈 재물과 이권에서 이익이 얻어지게 된다 말동을 치우는 꿈이나 마구간을 청소하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걱정할 일이 생길 꿈이다 모국탕을 청소하는 꿈 욕구가 해소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꿈이다 물 뿌리며 바닥 청소하는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의 문으로 실형이 통하고, 만복이 들어온다는 진조이다 행운의 여신, 발전, 교류, 배통 등의 길조이다 물 청소를 하는 꿈 꿈에서 물 청소를 깨끗하게 하였다면, 일상의 새로운 변화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길 꿈이다 베란다를 청소하는 꿈 베란다를 깨끗하게 청소했다면, 기쁜 일이 생길 꿈이다 복도가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하기 곤란한 꿈 성인병에 대한 근심을 나타내는 꿈이다 부엌이나 주방을 청소하는 꿈 꿈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면, 재물이 들어올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꿈 마당에 있는 것들을 빗자루로 모으는 것은, 재물이나 행운을 모으는 것과도 같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빗자루로 방을 쓰면서 청소하는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길 꿈이다 새 빗자루 또는 청소도구를 새로 구매한 꿈 아랫사람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일을 진행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서둘러 청소하는 꿈 손님의 방문을 알리긴 하지만, 불길한 소식을 전하는 손님인지, 깊은 소식을 전하는 손님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시간에 쫓기느라 뭔가 급하게 청소를 하는 꿈 이런 내용의 꿈을 꾸면,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또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꿈 쓰레기 버리는 꿈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깊은 일이 생길 꿈이다 쓰레기를 태우는 꿈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이 해결될 꿈이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불화가 있었다면, 그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꿈이다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지저분해서 정리가 안 되는 꿈 분명한 주관과 태도를 가지거나, 복잡한 자기의 마음을 빨리 정리하라는 꿈 어떤 물건을 정리하는 꿈 괸심, 걱정이 사라지고, 깊은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어떤 얼룩을 지우고 닦는 꿈 자신이 한 실수를 잘 대처하여 해결한 후, 깊은 일이 생길 꿈이다 옷방에서 옷을 정리하는 꿈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우물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꿈 꿈에서 우물 청소 후, 우물물이 맑았다면 재물운, 금전운, 승진 등 좋은 일과 깊은 일이 생길 꿈이다 오물을 청소하고 돌을 쌓거나 시멘트를 발라 수리하는 꿈 장차 부귀 명예를 얻어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입신양명의 길몽이다 오물물이 맑으면 길하고, 그리고 탁하면 불길한 징조이다 오물을 청소하는 꿈 매우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예시해주는 꿈이다 일하는 분이 우리 집의 정원을 청소하는 꿈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기 어렵던 문제를 해결할 꿈이다 자신이 남의 집을 청소해주는 꿈 현실에서 자신에게 소득이 없는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될 꿈이다 전등의 전구를 바꾸거나 더러움을 닦는 꿈 나쁜 일이 생겨 잠시 휘둘리지만 잘 대처하여 결과가 좋아질 꿈이다 정어조를 청소하는 꿈 금전운이 상승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좋은 일이 생길 꿈이다 지묵이나 굴뚝을 청소하는 꿈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지저분한 방을 정리 정돈하는 꿈 만약 이런 꿈을 꾼 사람이 미혼이라면 결혼은 상승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꿈이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꿈 먼 곳에서 손님이 오거나 희소실을 듣게 될 꿈이다 집안을 청소하는 꿈 집안을 깨끗하게 기분 좋게 청소하는 꿈은 승진, 명예, 등과 또는 귀한 손님이 올 꿈이다 집을 대청소하는 꿈 이 꿈은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명예로 좋은 일이 있을 의미의 꿈이다 혹은 귀한 손님이 올 꿈이다 차를 세차하는 꿈 자동차를 세차하는 꿈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꿈이다 창고 청소를 하는 꿈 지금 당장은 손해가 있어도 미래의 재물에 이득이 생길 꿈이다 창문을 청소하는 꿈 꿈에서 창문 청소를 깨끗하게 잘했다면 걱정이 사라지고 기쁜 일이 생길 꿈이다 청소기를 돌리는 꿈 가정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청소기를 새로 구매하는 꿈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꿈이다 청소도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꿈 귀인의 도움을 받아 기쁜 일이 생길 꿈이다 청소도구를 받아 기분 좋은 꿈 금전은 상승해 직장에서의 승진 등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의 꿈이다 청소도구를 찾는 꿈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꿈이다 청소를 대충하는 꿈 청소를 대충하는 꿈은 손해 나는 일, 힘든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청소를 하려는데 청소기가 고장 난 꿈 구설수가 생기고 걱정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청소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꿈 좋지 않은 꿈으로 일을 미루거나 걱정거리가 생길 청소 꿈이다 청소했는데도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해서 기분이 찜찜한 꿈 현재 자신에게 처한 일이나 상황에 스트레스 심리가 있음을 예시하는 꿈이다 침대를 정리하는 꿈, 침대를 청소하는 꿈 내 인생에서 있어 중요한 변화가 다가옴을 암시하는 꿈이다 혹은 침대에 누운 꿈이었다면 인연이 될 이성을 만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침대를 청소하는 꿈 중대한 이동을 시사하고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암시한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청소하는 꿈 일이 힘들고 근심 걱정이 늘어가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학교에서 청소하는 꿈 꿈에서 학교 청소를 깨끗하게 하였다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길 꿈이다 화를 내면서 청소하는 꿈 배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태도나 처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라는 암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물로 청소하는 꿈 꿈에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였다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꿈이다 화장실 청소하는 꿈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 걱정거리 등이 해결될 꿈이다 화장실을 수리하거나 청소하는 꿈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고 재물이 쌓여 돈 걱정하지 않는 꿈 회사나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꿈 사업자라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일만인은 주위에 칭찬을 받을 일이 생김을 의미하는 꿈이다 하 하 하 하 하 아멘